해운대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이 8일 부산교육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해운대고 측에서는 학교장과 학교 법인국장, 교육청 측에서는 지원과장과 사무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문 개시 30분을 앞두고 학교 측이 평가 지표별 정보공개 청구와 청문일시 연기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대해 교육청이 해당 정부 공개불가 입장을 밝히자 학교장과 법인국장은 청문에 불참했습니다. 이에 앞서 해운대고 학부모로 구성된 비대위는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교육청이 자사고 평가 기준과 배점, 평가 결과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아 당사자의 알 권리와 교육권,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청은 해운대고 관계자들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교육부의 자사고 취소 동의 요청을 진행할 방침입니다.